대구시민주간 첫 곡은 김현식씨의 한국사람이라는 연주곡을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해봤고요 이어서 전해드렸던 곡은 향천야륜행이라고 해가지고 대구의 어떤 향천동의 어떤 이야기를 한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아실만한 곡으로 한 곡도 전해드리고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울림의 회상이라는 곡 한 번 박수 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현식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말을 담아버렸네 이미 그때만의 훈어낸건 나는 혼자서 있던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맘을 넘어 맘을 넘어 나는 이곳에 서서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어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거지 달빛이 소망으로 피고 있네 그때문에 오 financiall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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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